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중간 리포트를 발표할 이승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모아서 리포트를 작성해 보았는데, 그것을 요약하여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강의를 들으며, 파트1과 파트2, 파트1은 설형 대수학이었고, 파트2는 미적분학이었는데, 그것에 관련된 수학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설형 대수학이 기초가 되는 벡터, 벡터 공간부터 시작해서, 1차 결합, 스팬, 1차 독립과 종속,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저, 차원, 행공간, 열공간을 학습하였고, 정서형, 알겐 멸류, 알겐 벡터를 학습하여 대각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설형 대수학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SVD, 싱글러 벨류 디컴포지션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 equal U sigma V transpose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PCA는 기말고사 범위인데, 제가 미리 예습을 하여 보았는데요, 이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말고사 때 더욱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함수와 미분, 기초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N계도함수, 적분, 편도함수, 연세법칙, 그래디언트와의 시안 등의 개념을 학습하였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경사광법, 그래디언트 디센트의 메소드를 이해하고 실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학습한 것 뿐만 아니라, 또 세이지를 이용하여 학습한 개념들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었고, 또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원님들과 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발전시켜 나가며, Finalize 및 Commit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은 경사광법 부분인데요. 이 경사광법을 이용해서, 제가 백프로포게이션을 인터넷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코드를 직접 구현하고, 설명을 달고, 이제 그래디언트를 구해서, 러링네이트를 곱하고, 계속 빼주면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되어 있던 W 파라미터 값들이, 학습 이후에는 트루 파라미터인 1, 2, 3, 4, 5, 6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사광법을 실습했고, 또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Nice Try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더욱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여러가지 아티클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더욱더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부분인데요. 질문은 5번, 또 답변 수정 파이널 라이즈는 132번 해서, 총 137번을 수행했습니다. 질문이 좀 적죠? 답변 수정 파이널 라이즈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주차에는 적응 기간인지 총 5분밖에 못했는데, 더욱더 적응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 4주차, 5주차에는 30회, 29회 이렇게 양과 질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어서, 스스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얻었고,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했고, 학습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선용대수학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미적분학의 그래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하고, 또 학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 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실천하며 꾸준히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타인과 나누는 자세, 그것을 확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신 교수님과 조교님, 또 학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 송찰 노트이고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그래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학습, 가장 중요하게 학습하였고, 또 본 강좌의 노커 강의와 강의록, 교재, 또 오피스 아웃, 또 문의 게시판, 또 공지사항, 또 여러가지 기사들, 열린 문제, 또 코멘트, 질문과 답변, 토론, 그리고 세이지 실습할 수 있는 사이트, 그것들을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를 통해서 앞서 말하는 것들을 더욱 심도 깊게 학습할 수 있었고요. 다른 동료분들부터도 여러가지, 제가 기존에 잘 몰랐던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또 새로운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배운 내용을 로봇을 제어하거나 공정을 제어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더욱 편리하고 자동화된 실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기여하고 싶습니다. Q&A 활동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1점을 뺐는데 1점을 뺀 이유는 역시 아까 질문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 때 더욱더 많이 질문을 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우분들에 대한 평가로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모를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열정적이고 학구적으로 또 열심히 수업과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저 역시 많은 자극이 되었고 또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 문화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고 최고의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이고요. 질문과 응답에 있어서는 질문을 좀 못해서 미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기말고사 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를 스스로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 역시 그렇습니다. 또 자란점 중에 또한 기억나는 점은 문의 게시판에 내용이 많이 차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볼 때 또 로딩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얘를 조교님께 건의하여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다른 게시판 또 열린 게시판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발행될 것 같아서 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평가로는 제 글 중에 경사강법이라는 글을 읽으시고 또 궁금해짐을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장지효님을 우수한 동료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학습활동에 참여했던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소개와 수강 동기를 먼저 가장 먼저 첫 글로 작성을 하였고요. 또 벡터 사이의 거리 벡터 A를 만들고 벡터 B를 만들고 벡터 A-B의 노름을 구해서 디스턴스로 해서 그것을 출력하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Sage 코드에 대해 익숙해져갔고요. 토론도 하였고 또 거리 속도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는 RGB 이미지 데이터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 이런 컬러 사진을 벡터로 변화를 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면 유사도를 구하고 이미지 분류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뿐만 아니라 코사인 시뮬러리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고 답변을 했고 또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유클리드한 디스턴스의 역모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컷이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행렬 연산 역시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보람님께서 제가 올린 글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올린 원글에 더해서 더욱더 완성도 있는 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렬 A의 가역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A의 트랜스포스를 구할 뿐만 아니라 디텔미넌트 이 디텔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지 행렬에 A가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0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아니니까 이제 인버서를 또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었고 A와 A의 인버서를 곱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벡트릭스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OH 일정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고요. 또 X 곱하기 사인 X번의 1의 그래프뿐만 아니라 다른 궁금했던 X 곱하기 코사인 X번의 1이라던지 탄젠트 함수에 관해서도 그래 보았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손해를 걸었으면 구현하기 어려웠을 텐데 세일즈 코드를 이용하니까 또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또 출력을 잘 할 수 있어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로는 뉴스의 기사를 생각해 봤는데 뉴스의 메일을 들면 스포츠다 아니면 정치다 이러한 것들을 그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기반으로 벡터화를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다음에 클러스티링을 하면 또 주제별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좋은 지정을 잘 짚어주셨다고 칭찬하여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행렬의 가역성과 행렬수리 관계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청과 행렬의 RREF를 구해서 선형연리방정세계의 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하나인지 오한대인지 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고 또 키워드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수학자인 가오스가 또 이런 방법으로 선형연리방정식을 풀어서 해성이 언제 나타날지를 예측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정식이 근사해를 구해라 그래서 점점 X값을 그리는 범위를 좁혀가면서 정확한 근사해를 점점 구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6차원성의 벡터뿐만 아니라 차원을 늘려서 10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구해보았고 또 싱글벨터 디컴포지션에 대한 실습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행렬을 만들고 세이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와 V를 구했고 실제로 잘 분해가 되었는지 A- 이 시그마 V 트랜스포스의 노름을 구해서 이것이 0이 되면 잘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분해를 해본 결과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나오면 들어오라 이렇게 해보았고 또 최소제곱 곡선의 유무에 대해서도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최소제곱 직선과 또 회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최선형 회계 사이에 같은 점 또 차이점에 대해서도 학업분들과 토론해 보았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또 잘 이해했다는 코멘트를 달아 보았습니다. 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극대 극소 최대 최소값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3개도 함수도 구해 보았고요. 이렇게 긴 것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fx, logx, 그래프 그리는 부분 관련해서 세일시 유사이트 코드에 치는 과정에서 실행을 해봤더니 오류가 나왔다 라는 학업분이 계셔서 제가 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프도 구해보았고 강의 업로드 관련해서 질문도 했고 경사 확인법에 대해서도 또 스토캐스트, 그래피디언트, 디센트, 미니배치, 그래피디언트, 디센트도 소개를 다 구해보았습니다. 또 편도 함수도 구하였는데 저는 5변수의 3개도 함수까지 125가지를 또 다 구해보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넣지는 않았고요. 그래피디언트, 디센트, 해시안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경상과법 실습 역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제가 자랑스러운 글입니다. 또 선행분류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또 예적과 살값 구했고 또 테네스 타워님께서 또 인공선행에 대한 관심을 또 드러내신 알티컬을 읽고 동기 모여가 되었습니다. 또 중사강법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또 구해보았고 네 최소 작업해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했고 또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경사 상승법과 안장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을 들으면서 광학습을 이용한 드론 제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광학습을 이용해서 드론 무인 배달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코멘트로는 앞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네 아직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벌써 수고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간고사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본 강좌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고자 하면서 이번 중간 보고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